3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엔 됐어요. 아까같이 방송 챙기고 이런거 없이 확실하게 언어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질문 들어오지 않게 확실하게 윈도우즈 8 이후로 뭔가 복잡해져서 원격을 하는거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분들도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 pc에서 속성을 들어가서 여기 원격 설정 이거를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바탕화면에 내 pc가 기본적으로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안해드리면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 설정에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에 여기서 컴퓨터를 체크를 하면 생기죠. 이거는 xp부터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pc가 바탕화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걸 사용하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속성을 누르면은 원격 설정이 있습니다. xp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원격 설정이 안나오거든요. 고급 시스템 설정이 이해가 보일거에요. xp 경우에 그 경우에도 똑같이 오른쪽에 보면 원격이 있어서 원격 이 부분을 허용을 해주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허용을 해주면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서 원격을 받아들입니다. 원격을 하는 툴이 윈도우즈에서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운영체제에서 만들어 준 건데 프로그램 그 툴 이름이 원격 데스크톱 연결 이라는 녀석이에요. 보면은 설정하기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작 프로그램에 xp 기준으로는 시작 프로그램에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 있는데요. 윈팔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다보면은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보면은 컴퓨터를 어떤 컴퓨터를 사용할 건가 입력을 해야 되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입력해도 되는데 도메인은 이것도 도메인은 돈 주고 사서 또 연결하고 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이런 거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ip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럼 ip를 어떻게 보느냐 뭐 cmd 로 보실 줄 아시는 분은 그걸로 보면 되긴 합니다만 더 GUI 적으로 쉽게 ip 보는 법을 설명 드리면은 내 pc 에서 좀 천천히 해야겠죠. 좀 빠르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속성을 들어가면 연결이 있어요. 여기 연결 이거 이더넷을 누르면 얘가 뜨죠. 자세히 를 누르면 ip 주소가 나오고요. 이 주소 19168 이라고 있어서 공유기 ip 입니다. 19168 로 시작한 건 공유기 ip 라서 공유기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컴퓨터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공유기 밖에서 원격 연결을 하고 싶다면 공유기 설정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댑터 설정에서 얘를 더블클릭 해도 나옵니다. 이 컴퓨터 이 가상 컴퓨터는 지금 19168 25.25 입니다. ip 가. 그래서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연결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본 컴에서 가상 컴으로 원격 접속을 할 거거든요. 때문에 원격 데스크톱 연결 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상 머신이 아닌 본 컴에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 컴에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 얘를 실행을 시킬 거에요. 만약에 찾아가기 힘들다면은 여기서 열 개에서 mstsc라는 걸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19168.168.25.25 였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제 컴퓨터랑 가상이랑 다 공유기 내부이기 때문에 19168 해서 해도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을 하면은 사용자 이름하고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정과 암호를 알아야 돼요. 내 컴퓨터니까 당연히 내가 설치할 때 쓴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썼겠죠. 네 그렇긴 한데 비밀번호를 보통 설정을 많이들 안하시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을 안하면은 아무나 다 원격을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보안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암호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로그인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암호를 설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잠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암호 설정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PC에서 관리 PC에서 관리 제가 많이 쓰는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죠. 많이 쓰는 화면이에요. 네 이 창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음 여기서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사용자 들어가면은 내 계정 테스트가 있습니다. 뭔가 많은데 내게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시작 메뉴를 누르면은 XP나 7도 그런 경우는 여기 네모나게 뜨면서 위에 계정 이름이 뜨고 아니면 윈도우 8 이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정 이름이 뜹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계정이죠. 테스트라는 계정이어서 얘를 하고 암호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얘를 오른쪽 클릭하고 암호 설정을 누르시면은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새 암호를 설정하는데 저는 테스트니까 1,2,3,4로 할게요. 지금 1,2,3,4 확인하면은 암호가 바뀌었어요. 암호가 바뀌어가지고 암호가 성공적으로 바뀐 건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암호를 설정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컴퓨터 전원 키고 나서 로그인 하면서 암호 입력하기 귀찮아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XP부터 있던 기능인데 좀 제어판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들어갈 수 없는 프로그램을 이용 그런 부분을 창을 이용해야 되는데 또 좀 쉬면서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자동 로그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암호를 설정했는데 좀 플러스 요소보다 마이언스 요소잖아요. 컴퓨터를 킬때마다 암호를 입력해야 된다니. 제어판 옵션이 있어요. 컨트롤이 제어판이거든요. 컨트롤만 입력하면 제어판이 뜨는데 뒤에 한 칸 뜨고, 한 칸 띄고, 컨트롤 하고 한 칸 띄고 유저, 사용자, 패스워드즈, 비닐 번호들, 투, 유저, 아니 오타 유저 패스워드즈 투 얘를 하면 사용자 계정 창이 떠요. 사용자 계정 창이 뜨는데 여기 위에 체크박스가 있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니까 체크가 돼 있을 때는 암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풀면 암호 없이 로그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입력해주면 다음부터 로그인 할 때 암호를 안 물어봐요. 컴퓨터 전원 켜서 로그인 할 때는 암호를 안 물어봐요. 하지만 원격에서는 암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원격 데스크톱에서 연결을 했잖아요. 옵션 숨기기 원래 이런 화면에서 IP를 확인을 해서 음 뭐 아니 여기가 아니고 IPC에서 네트워크 속성서 이더넷 이든 뭐 이더넷 비슷한 이름일 거예요. 19168.2525 맞죠. 이거 해서 연결하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 이거는 지금 락픽 이거는 어 지금 가상 머신 연결할 대상이 아니고 연결할 대상이 아니고 지금 음 지금 어 이 원격 데스크톱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컴퓨터의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꺼는 음 제 계정은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락픽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데 다른 사용자 계정을 써야겠죠. 테스트 아이디가 테스트 아 비밀번호가 1234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는데 네 이건 잠시 잠시 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냐면 왜 안 되냐면 도메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 기능 얘가 뭐냐 얘가 뭐냐면은 윈도우 8 이후로 계정을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 예를 들면은 음 지금 이거 제 제 계정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 하고 뭐 지금 제 이메일 뜨고 이메일로 지금 계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메일이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계정인데 지금 어 여기서는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어 그냥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 계정을 포맷을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내 컴퓨터 PC에서 원격 설정에서 사용자 선택 여기를 보면은 사용자를 추가할 권한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이 원래 관리자 계정이 아니면은 여기다 추가를 해야만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할 때 그런데 딱히 지금 테스트는 이미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히 설정을 할 부분은 없지만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요. 사용자 선택을 하면은 사용자 이름을 테스트에 입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름 확인을 누르면은 계정 이름에 풀네임이 나옵니다. 풀네임 테스트 PC에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음 보면은 즉 컴퓨터 이름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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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거든요. 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아니고 내 컴퓨터 로컬 로컬 계정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제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음 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제거는 계정으로 나와있죠. 계정으로 나와있는데 계정으로 해도 계정이 기본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PC 하고 백슬래시 이거 원 표시 이거 이거 하고 테스트 입력하고 하고 나서 1234를 입력하면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도메인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아카운트에서 테스트 PC로 바뀌었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인증서가 없다. 이 뜻인데요. 인증서가 이게 뭔 인증서가 없다. 보면은 가끔 가다 인터넷에 연결하다 보면은 어 뭐냐 어 보완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라고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딱히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로 지금 원격을 하면은 본래 컴퓨터에서는 로그오프가 됩니다. 본래 컴퓨터에서는 로그오프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개에서 여러 원격을 여러 개에서 동시에 접속을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다시 연결을 끊고 연결을 하면은 다시 로그인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를 원격을 원래 하는데 쓰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연결이 되나? 스마트폰이 방송을 껐다 켜야만 되네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플만 네. 팀 뷰어가 좋긴 좋아요. 인기가 좋아요. 팀 뷰어는 팀 뷰어가 인기가 팀 뷰어도 원격 프로그램이거든요. 걔는 공유기가 있어도 공유기가 있어도 팀 뷰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준 번호만 가지고 연결이 잘 되는데 단점은 팀 뷰어 같은 프로그램은 팀 뷰어 팀 뷰어 같은 경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게 좀 불편함이 있죠. 설치를 해야 돼요. 따로 따로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장 기능이어서 아까 뭐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옵션만 켜주면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 XP에서 Win7을 원격한다거나 뭐 XP에서 Win8을 원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원격을 할 때 가끔마다 어 계정은 제대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제대로 입력했는데 연결이 안되고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튕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안 설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네트워크 수준 인증을 사용하여 원격 데스크톱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만 연결 허용 이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XP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XP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켜주면은 인증이 뭔지 암호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암호화를 안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원격을 원격을 허용해주는 입장에서 얘는 암호화가 안 돼 있네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를 안되면은 해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해지를 해주면은 XP에서도 이제 여기 연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암호화 연결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음 그렇게 하면은 해주면은 음 아까 그 체크 암호화 연결을 해제를 해주면은 연결이 됩니다. 안되다가도 앱스토어 구글 앱스토어 앱스토어가 아니라 구글 플레이 여기서 안드로이드 어플들이 있는데 음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검색 되겠죠? RDP로 입력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RDP로 RDP로 음 화면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책 말고 어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RDP가 이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컬 약자인데요. 음 원격 데스크탑 연결의 영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컬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컬인데 윈도우에서 어 원격을 사용하는 것들 뭐 이거를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면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얘가 얘였나 한글 지원이라든가 한글 키보드라든가 얘가 가장 편했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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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하는거 팀비워도 좀 보여드릴까요 팀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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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버전이거든요. 팀비워도 무료인데요. 음 음 설치를 해야 되죠. 이 원격 연결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공유기를 쓰시면은 공유기 설정을 딱 따로 해줘야 따로 해줘야 접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IP도 또 따로 IP도 이제 쓰다보면은 지금 어 보통 이제 KTSKT 뭐 LG유플러스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 지금 저는 개인용이니까 개인이라고 해놨죠. 설치 뭐 고급설정 같은거 필요하나 딱히 그래서 그냥 보통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은 IP가 한 일주일이나 5일 단위로 자꾸 바뀌거든요. 일주일이나 5일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아흠 번호 안 나왔지롱 번호 안 나왔지롱 기하의 아이디 비밀번호 하고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거에서 그대로 입력하면은 그대로 입력하면은 제 거로 원격이 돼요. 팀 뷰어는 음 팀 뷰어는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뭐 그리고 바로 연결 끊으면 되니까 에라 뭐 한번 해봐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해봐요. 대신 방송 끄거나 컴퓨터 끄는 것만 빼고요. 이것만 입력을 하면은 됩니다. IP가 바뀌어도 보통 인터넷이 한 5일이나 일주일 단위로 IP가 바뀌는데 IP가 바뀌어도 IP가 바뀌어도 이 자동 생성되는 거 이것만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들어가봐요. 근데 방송 끄거나 그러지만 말아줘요. 로그인 로그인도 하면은 이게 로그인을 하면은 그럴 필요 없이 음 그럴 필요 없이 이스트에 자동으로 뜨거든요. 어 연결하셨네. 누가 어 연결하셨네. 오 오 어떤 분 연결하셨어. 여기 그림판이 있어요. 그림판 님 아이디 뭐임? 아 아 난 나니 저분이시네. 음 네 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 종료하면은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팀 뷰어도 꺼버리면 되죠. 이제 팀 뷰어도 꺼버리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 음 팀 뷰어라는 이름이 있는 이유가 어 이거는 뭐냐 화상회의 같은 화상회의는 캠으로 이용하잖아요. 이제 캠으로 팀에서 여러 팀이 있으면 팀 끼리 컴퓨터 하나를 공유해서 뭔가를 회의하거나 그럴 때 팀 단위로 할 때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어 로그인한 거 기능을 안 보여드렸네. 음 팀 뷰어 팀 뷰어 팀 뷰어 팀 뷰어 팀 뷰어 팀 뷰어 어디있으면 아 여깄다 자동으로 이제 매번 바뀌죠. 그쵸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 번호는 음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을 그쵸 계정이 그대로 남아있나 안 바뀔 때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떠요. 로그인을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 여러 대를 등록해놓으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를 숫자를 안 외우고도 참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회사 좀 유명해지면은 좀 투자도 하고 그랬으면 좀 괜찮은 기업인 거 같아요. 좀 개인한테만 유료 무료고 개인용은 무료고 이제 기업에서 쓰면 유료일 거예요. 아마도 음 그랬습니다. 이제 원격을 알아봤고요. 안 바뀔 때도 그렇구나 일정한 시간마다 바뀐 것 같네요. 그래서 녹화 종료